네 오늘은 의심에 대한 해독제 요한복음, 의심에 대한 해독제 요한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설교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고요. 훗날 사도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들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전도자여, 목자여, 신학자로서 하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뜨거운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깊은 묵상과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들을 이야기 속에 권위 있게 담아서 힘차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의 직접적인 증인이었죠. 그는 갈릴리에서 유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일화들을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곁에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습니다. 요한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전독히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믿지 않던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교회 회당의 라삐들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논쟁에 곧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주장을 누가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논쟁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한은요 그의 복음소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를 써내려갔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이런 논쟁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밝은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통과할 수 있게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열정을 알아본 많은 교회들로부터 그의 저작은 인정받게 되었고 널리 널리 사랑받는 복음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소 이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이야기가 그의 복음소에는 반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이하게도요 다른 복음소에는 나오지 않는 오직 요한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 의심에 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심의 담화들은요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일곱 가지 기억과 일곱 가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아이엠 이라는 담화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깊숙이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니구데모의 의심이 있어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니구데모의 의심이 있고 둘째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베다니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자였던 도마의 의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심의 에피소드들을 요한은 그의 복음소에서만 특별하게 기록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엔 AD 90년 이 시간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바울과 베드로는 거의 30년 이전에 이미 순교를 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요한 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아주 고통스럽고 척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도들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받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탄광의 노예로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황제의 탄압에 여러분 지하로 숨어들게 되어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골과 유골이 여기저기 놓여있는 냄새가 나는 그런 지하 카타컴에 모여서 비밀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만약에 체포라도 되면 여러분 콜로섬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밥으로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믿는 자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가현서를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실제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잇고 이 땅을 거닐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 홀로그램이나 그래픽과 같은 형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신학적인 공격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교회의 교리를 변증해야 했고요. 보호해야 했고 또 성도들을 이리와 같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여러 의구심들, 질문들, 내적인 갈등, 집요한 이단의 유혹에 맞설, 저들에게는 그런 맞설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베다니의 유대인들, 제자 도마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런 의문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독서와 같이 퍼져나가던 여러 가지 의심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영적인 해독제 역할을 그렇게 수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설교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간통하고 있는 다른 담화, 이 네 가지 의심에 대한 내용과 되게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두 그룹이 나뉩니다. 그 그룹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논쟁, 이 논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합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만 소개되는 네 가지 의심의 전개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의심을 실어놓은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당시에 자주 챌린지 당하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올바른 답을 주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빠져들 수 있는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의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야시마밤을 틈타서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니고데모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심스러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사함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탄생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죠. 하지만 유한한 시간 가운데 묶여있게 됩니다. 언젠가 모든가 여러분 모두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의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살기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생을 부여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상징하는 뱀, 이 뱀이 죽어 달린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꼴 뱀, 곧 뱀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구약에서 뱀으로 대표되는 죄, 인류가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 모든 죄악이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무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셨고요. 그는 처음에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과 영생을 얻는 방법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거듭남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니고데무에 의심을 불식시켜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니고데무에가 속했던 대다수의 바리세인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의 말을 트집잡아서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복받고 죽이게 그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간사님이 진정한 신앙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는 한 팀원과 상담하시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덮아놓고 믿고 있는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학교부터 믿고 있는 고민 없이 믿고 있는 형제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 형제가 더 훌륭해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신앙의 정 가운데 니고데모가 바리샌으로 어릴 적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신앙의 엘리트로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깊이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기론 듣긴 했어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기지 않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요. 나의 십자가를 통과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3의 십자가를 보고 믿고 진정 통과해야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 제3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여러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통곡과 우열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쓰나미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는 죄악들을 예수께서 방파제와 같이 온몸으로 대신 맞아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의 시생제물로 그렇게 사용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다 가져가기 위한 나를 깨끗이 씻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죄를 다 없애주는 해독제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시는 분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달리신 예수가 보이시는 분들은요 하염없이 십자가를 보면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은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영인의 의심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자는요 아멘하기는커녕 빈정되면서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요? 아니 여기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릴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에 중간은 생략하고요 여자는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에 예수께서는요 멈추지 않으시고 바로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환히 밝히 드러내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무시받고 살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고 너무나 기뻐서 작게 살던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방팔방 모든 이에게 메시야가 오셨음을 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 다른 이방인이었지만 로마니였던 본교의 빌라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가 유대의 왕이다 라는 그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의심하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자 십자가에 못받게 그렇게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은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의 의심입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뚫린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곧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의심했던 그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어복 20장 29절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고 가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던 이단의 가르침에 일침을 놓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믿지 못하고 하나의 가살로 생각하거나 신화로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근거나 예수의 DNA나 예수의 무덤을 찾아야 내가 믿겠다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나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년이나 함께했던 가르침 유자는요 그 긴 시간을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중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지도자로서 나서지 않으시자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를 적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볼 때 예수께서 당시 멀리 출타 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이 이미 끝난 지 며칠 한참 후에 베다니를 방문한 예수를 보고 먼저 마르자가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왔던 곳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 하면서 원망 섞인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죽음을 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곧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신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연휴 영원복은 11장 36절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등장하고 있어요. 36절 이하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37절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런 여러분 마르다와 배단이 녹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의심은 어떻게 깨집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자 싹 다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이는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됩니다. 이후 믿는 자들이 여러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일주일 전만 해도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예수를 그렇게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목박으라 소리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의심의 이야기는요 요원복음에만 실려있는 특별한 예화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싣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제시했던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논쟁에 믿음에 대한 논쟁에 답을 주고자 했던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속에 흘러가고 있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네 가지 의심 에피소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믿음의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던 시련들, 어려움들 거기에 대한 해독제를 주고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런 의심에 쌓여있던 네 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복음소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큰 의심과 그에 대한 해독제와 같은 답을 담은 네 가지 담화가 요한복음 속 여러분 굽이굽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고 하신다면 요한이 작성한 네 번째 복음소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꿀송이 같은 느껴지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속에 그렇게 녹아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맨, 우리 죽게 가까이 날이 끄소서 전향하시겠습니다.